주변에 건물들이 다 붙어있어서 밖에 보이니까 그치 복동아? 밖에 보려고 예쁜 복동이 복동아, 떡 먹을래? 흐흫 복동아, 떡 먹을래? 고맙다 그냥 엄마꺼야, 성짠 응 응 응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왜 들어있어 전갈이 살짝 씻어서 위치 빼고 있어요 이렇게 전갈이 보이고 두개 사세를 빼고 이렇게 잘 먹으면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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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닦고 섞어줍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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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에 갔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10분까지 기다려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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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돼 오오! 모아가 너만 보면 오시이 절로 나와 눈 뜨거워 뚱이 현두 나갔다 왔어? 여기 구멍이 있어 잘 떴나 볼까? 없어요 안 보이네 여전히 현두야 없어 왜 구멍하고 있었어 구멍이 그랬어 현두 자리 지키고 있어? 내려가자 자야지 잘 시간이잖아 가자 오랫이 휘림도 예뻐가지고 가자 여기가 내려와 그럼 엄마 간다 엄마 간다 고맙이가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너에게 내려와 우리 아이가 여러분 우리 아이가